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헌법 위반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그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문은 헌법 66조 2항에 맹악하게 정리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문을 진다 대통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판단하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이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테면 위기에 처한 조국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의와 관련된 중요한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괴했다면 이는 곧바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번 면밀히 따져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의 주장은 무언가? 이런 시중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것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덮으려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월 23일 날 기자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에 관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듣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다 갖다 붙이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해서 권력 수뇌부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대변인 자리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안에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지소미아가 유지해서 정격 파괴로 바뀐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몇 시간 만에 정격 파괴한 이유가 뭐냐 왜 정격 파괴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알고 싶다 이런 본능이 있죠 추론과 예측은 지능의 가장 고도화된 부분으로 흔히 추론지능과 예측지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인지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추론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뭐뭐가 될 것이다 예측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외부의 변화를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론한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본능적으로 추론하고 예측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다 했는데 갑자기 바꿨느냐 이게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20일까지 여당의 주요 인사들 야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언론계 인사들은 대부분이 지소미아 유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8월 20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오후에 열리기 전에 나온 대부분의 아침 신문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현재는 지소미아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리고 아무도 파기할 거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인 지소미아 정격 파기가 오후에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냐 사람들은 나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이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8월 2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지소미아 파기라는 의사결정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 변수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걸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온 국민이 조국 비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관심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극약처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책변경인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하였다 이런 추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검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설일 뿐입니다 권력 내부에서 실제로 그런 동기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였다 이런 내부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제법 시간이 흘러야 권력 내부 사정이 알려질 겁니다 사람들이 조국 물타기를 믿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신뢰 기반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섬김의 대상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고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도저히 해석은 안 되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조국 물타기 차원에서 이번에 지소미아 정격 파기가 되었다는 가설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로서는 대단히 유력한 가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점이 시시각국으로 조국에 대한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권력을 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황할 정도의 그런 위기의식이 휩싸일 정도로 그렇게 온 신문이 도배를 했거든요 만일 이 가설이 옳다면 이는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대단히 위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은 그냥 방송용 소재가 아니고 한국이란 사회의 안의와 한국이란 사회의 미래와 대통령의 책무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NSC 국가안전회의석상의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 의사록을 밝히면 됩니다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을 밝히면 되고 그렇게 억울하면 그런 세상의 의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